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기부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랑나눔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. 이날 기부한 마스크는 유아용 KF94 마스크 3만 장으로 사랑나눔은 지역 내 어린이집 원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습니다. 한편 사랑나눔은 지역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